무식하거나 무도하다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비판은 괴념치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벼운 그래서 표현이 아주 공심하죠 민주당에 과연 민주당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여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의 탁월한 분석과 전망을 들어볼텐데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교수님은 더 잘 아실 텐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뭐 있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계속 사법부에 이런 판결이 나오면 플랜 b로 가는 방법 오늘 김어준 씨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차기대권이 명이거나 명이 점찍은 사람 여기 아마 시나리오 1, 2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우리가 자막 보여드린 것처럼 죽지 않는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끝까지 이재명을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이 한다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유진 교수님 유재 나오고 그 직후에 당분간은 이재명이 죽지 않는다는 결사옹이로 가겠죠 그렇게 계속한다 왜냐하면 지금 김근여사 특검이 있고 명태균이 아직 살아있는 아직은 휴하산이 아닌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뭔가를 좀 만들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내년 2심 적어도 2심 정도가 나오면 사실은 그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1심이 이렇게 무겁게 또 다음 주 월요일 나와도 아직은 이렇게 이재명 확 돌아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붙은 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친명행제 비명행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이재명 때문에 배치를 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 지도부도 거의 친명 일색으로 돼 있어서 당분간은 그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이 쪽팔해서라도 자기 말을 거둬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2심은 금방 오니까 몇 개월이면 오니까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정도면 2심이 확정이 되면 저는 그때쯤에는 저는 이재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독주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 이렇게 판사와 사법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겁박하거나 내지는 불쾌한 발언을 쏟아내면 2심에서 어떻게 힘들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감경도 힘들 거고 유문제가 바뀔 가능성도 힘든데 어쨌든 그들은 관성대로 그다음에 이재명의 일국체제가 지금 강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개딸들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모이라 그러는데 잘 안 모이고 있잖아요 안 모이죠 안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성 팬들만 모이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2심까지는 이 동력의 장당 부분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걸 틈새를 노리고 계속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특검하고 탄핵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명분은 사법부 겁박하려고 주말마다 모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집회의 명분은 탄핵이라는 말을 정확히 내고는 건 아니고 국정농단하고 특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그냥 탄핵이라는 글자가 걸쳐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아직 탄핵이 윈심으로 불러붙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첫째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탄핵을 너무 이야기를 일지해서 너무 많이 해서 질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엄중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탄핵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걸 실제로 관찰하려면 한 방에 민심이 들끓었을 때 그걸 딱 받아서 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불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금 모락모락 나는 몇 가지 카드라의 설만 가지고 탄핵을 매일 하잖아요 매일 거기에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식상했고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의 불씨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엄격하게 나온 게 오히려 극렬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나 민주당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위기감 때문에 더 광장으로 불러나게 하는 효과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내가 농성 이야기 했습니다만 뭐든지 강경파가 온건파를 주도하게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이 주도하죠 정치권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걸 인정하고 정리를 합시다 이런 합리적이고 온건한 주장이 발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특히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당 지도도 마찬가지고 현역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니까 저는 그걸 주도할 거라고 보는데 그 강경파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저는 금요일 날 그 재판 결과 나오고 사실은 찐명을 강렬하게 내걸었던 국회의원들도 그날 소주 한 잔 하면서 삼삼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쉽지 않겠지 선배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지금 막 흔들려줄게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인지상정상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올인하고 가겠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나 그 밑에 소화해 있는 사람들은 그날 충격과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등비리나 대북송금이나 이런 공직선거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2년 전에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믿었을까요 그러면 그러나 그런 의심이 있고 정황이 있지만 무조건 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은 계속하다 저희 못 먹어도 고로 할 것이다 그전에는 정말 철석같이 묻었는데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오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의심이 시작됐으면 대선 후보 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재명 시장의 범죄비리 혐의에 대해서 의심 안 할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좀 다른 재판이지만 조국 장관 재판 때 정말 저하고 평소에 굉장히 친한 분인데 저는 딱 봐도 조국 장관과 그 주변에서 부인하고 정말 말도 안 돼 파렴치한 조작과에 물론 애를 사랑하니까 그랬겠지만 훨씬 도를 넘는 법률적인 위반을 잔뜩 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다가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1심에 나오니까 판사까지 이렇게 해가는 거 보니까 설마 설마 하는데 이러네 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소수 있겠지만 그 조국 사수하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그렇고 이재명 옹호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심리가 이제 이재명이 무죄량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확신과 편향적 확증 확증된 편향을 갖고 있고 대안적 사실까지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누가 어느 사람이 입증해줘도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안적 사실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긴 그거를 굳게 믿어왔던 거를 한 번 그렇죠. 바꾸기 시작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조국 사태 때 그걸 많이 봤는데 조국 사태 때 조국 사수하겠다고 서초동에 집회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배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고위직위에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저 사람이 왜 저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제 주위에 선후배들도 있고 다 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갈라졌습니다만 그때 정말 조국 사태 때문에 네. 많이 갈라졌어요. 이 강하게 다 깨졌어요 평생 웃으면서 평생을 살 뻔했던 많은 인간관계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온 사람들이 변호사 교수 의사 대기업의 고위임원 기자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80년대 광풍의 시대를 지나면서 자기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운동권의 논리가 맞다는 걸 동조하면서 스스로를 양심적으로 좀 버텨왔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잘 살게 되면서 어디 가도 자기는 충분한 부를 형성화하면서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도 다 교수하고 아니면 변호사하고 다 하고 있었어요 고위집 가면 대교육 가면 다 이모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여자차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연봉 1억 이상 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다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외국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가장 윤택하면서 기득권의 생활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래 나는 운동권이 맞다고 생각해 이 말을 관념적으로 동조해야만 자기 삶을 정당화시키는 일종의 자기 안위 같은 위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국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중적인 생활이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게 이유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요. 조국이 억울하다 조국이 무죄여야 자기가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내가 우리 아들 미국으로 보냈고 내가 가해시켰고 했지만 그리고 내가 눈사랑 다니지만 나는 내 생각만큼은 진보쪽에 서 있었잖아.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정신세계를 정합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결백하다 무죄라는 걸 가지고 가야만 되고 그걸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잖아요. 우리 여당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인기가 없으니까 맞아. 역시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강화되는 거지. 저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저는 한 번 우리 한국 정치판에서는 좀 마무리해서 한 번 정리를 해줘야 돼. 조국이 한 번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들 끝까지 정리 안 돼서 조국 혁신당 만들어서 배치를 달고 있잖아요. 사실은 조국 대표가... 좀비처럼 살아있잖아요. 조국 피고인도 2심에서 징역 2년 나왔습니다. 저는 모렴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 갈 준비해야 할 사람이. 그런 게 지금 한국 정치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조국이 나타나니까 이재명 나타나고 이재명이 또 만약에 1심에서 유죄받았는데 또 저를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년 2심 판결 나고 대우 판결 나면 민주당 스스로 그리고 진부 진영 내에서라도 그 참에 조국 이재명을 떨어보내고 우리가 예전에 정말 고통스럽게 탄핵의 강을 정리했듯이 그 내로란불과 그 유선의 강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부도 자기가 스스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비명을 횡사시키고 친명을 횡계시켜서 완전히 지금 당 상층부로 그냥 한 손으로 장악해 일극체제로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뒤에 이야기지만 그래서 시나리오로 네.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 저는 그냥 막가포시를 구할 거다. 이게 가능성이 크다. 2심까지는. 잠깐 아까 말씀드린 1번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앞으로 최선 2심 나올 때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죠. 2심 이후. 2심 이후가 돼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시나리오 2잖아요. 네. 꼭 자막 한 번 띄워주시죠. 플랜 b가 된다는 건데. 저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니지만. 네. 언젠간 이제. 제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건 플랜 b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면 이재명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사라졌으니까 좀 좋은 사람. 그래도 좀 민주당이 민주당답고 진보가 좀 진보다운 사람이 올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2 이재명 3 이재명 다시 1 이재명 다시 2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어준 이야기도 저는 김어준이 벌써 그걸 간파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플랜 1번 시나리오로 차기덕 건 0이거나 아니면 0이 점찍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류가 오늘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근에 김민석 최고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왜 저렇게 설칠까. 그 말씀 저번에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 정치적 내가 왜 법사연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면서 법사연장 할깐 선수도 아닌데. 그렇죠. 4선인데. 4선인데. 재선 3선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서서 기어코 해가지고 저 난리를 칠까. 왜 채민이는 저런 극언을 할까. 왜 추미애는 그 5선까지 한 사람이 저 나이 들으셔가지고 한안까지 와서 저렇게 또 할까. 다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맵고 짜고 한 맛의 이 맛의 정치인에 중독된 민주당. 그리고 그 맛의 체계로 완전히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부겸, 김동현, 불경수,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요즘 요새 3청3겸 어떻게 벌어라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순한 맛으로는 도저히 입에 댈 수도 없는 거죠. 이미 마라에 입이 다 중독됐는데 어떻게 또 순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좀 순하게 가봅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매운맛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약간 아바타 같은 이재명 다시. 원. 그렇지. 같은 이재명 2 이재명 3나 이재명 다시가 나오는 거죠. 정청래 김민석 정청래 추미애 그 정도죠. 그 정도죠. 또 모르죠. 젊은 정치인 중에 또 하나가 또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해서 또 더 독한 맛으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여기서 했는데 헤드리스 몬스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헤드죠. 그리고 그 헤드를 추종하는 광범위한 당원들과 지도부가 있잖아요. 이미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200만 권리당원 그럽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dj가 있던 그때 당원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변제된 거죠. 변제된 거죠. 그들은 소수로 주변화되어 있어요. 그 당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추종하고 이재명과 일치화되는 아까 조국 사수대에 날뛰듯이 가 있는 그 이중성격의 이중인격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날라가면 또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재명 다시 원 이재명 다시 투를 찾는 거죠. 또 헤드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극렬한 그런 왜곡된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포박된 정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분간은 절대 굴하지 않고 이재명 죽지 않는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전해드린 건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만 60세 정도다. 젊다. 그럼 서로 이번에 징역형이 확정돼서 10년 정지가 되더라도 다음 정권만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이재명 다시 나 이재명 1 이재명 2 누군가를 해서 정권을 뺏어오면 8후 3연 복권하고 그러면 차차기로 개헌을 안 하면 또 그 5년 후가 되겠죠. 그때도 60대 초반 중반이면 그때 대통령 하면 되지 뭐.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한다는 말이 흘러나온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비관적 시나리오 연장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번 기회에 조국도 정리 못하고 조국이 또다시 좀비처럼 혁신당 만들어서 저지랄하고 있는데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이재명이 아웃돼서 정말 정치적으로도 끝났고 사법적으로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살련해서 또 이재명 2 다시 3 다시가 나와 가지고 또 이걸 생명을 부해해 줘 가지고 또 다시 온다. 저는 그럼 한국 정치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그다음에 이른바 극우라고 하는 그분들과 결별안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건너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광훈 목사는 이런 사람들하고 당이 달라요. 결별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쪽 성향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미 주류는 우리가 장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민주당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민주당 전통의 어떤 이런 사람들은 다 쫓겨났거나 아니면 주변화돼 있고 홍찬도 속하거나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참 냉구레 같은 불방으로 가 계신 거죠 지금. 이미 민주당은 전혀 다른 새로운 강성 팬덤들에 의해서 대안적 사실만 믿고 확정 편향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중인격에 사라잡혀 있는 사람들로 만약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날아간들 이재명 아바타가 또 나올 수 있고 지금 진짜 말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우리 당이 잘못해서 정말 또다시 정권을 내주게 되면 또 이재명을 살려내죠. 그러면 한국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죠. 제 표현이 아니라 그쪽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피선거권 출마 길이 막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정권을 일단 빼앗아 오고 산명복권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다 독립시킨다. 그러려면 더더군다나 순한 맛에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아예 안정이네.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운맛의 그분들 중에 누구를 이를테면 후계자로 생각하겠네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독된 부류 중심으로 갈 거고 또 대안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판단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재기가 힘들고 정세균 총리 있습니다만 이미 연세라든지 정계에서는 사실은 은퇴 비슷하게 원로로 된 사람이고 김부겸 총리야 제가 아는 김부겸 선배의 성격이 감나무에서 감트러지길 바라는 성격이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무 타고 올라와서 감을 따는 성격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가장 많이 생각도 있고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라는 정당은요. 김동연이 민주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2년 됐어요. 2년. 2년밖에 안 됐나요 그런 사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무현한테 가고 이재명한테 가서 정말 변방 있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들도 민주당에서 수십 년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더 말할 거 없고 저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일단 지금의 강구한 이재명 체제가 상당 기간 고화할 것이다. 그 확률 높게 보시고 아마 1심 갖고는 안 되고 2심에서도 이런 기조의 판결이 유지됐을 때쯤에는 변곡점이 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의 플랜 b를 하더라도 순한 맛에 지금 거론되는 삼김삼총 여긴 아니다. 매운맛의 그 누구이거나 매운맛의 누구를 신의를 빨딱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대표의 그립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립은 없을 수 있죠. 그립은 좀 사라지고요. 그립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독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최민희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 것뿐 아니지만 이런 중한 판결이 나오니까 이 얘기한 거 보셨죠. 네. 죽이겠다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표현도 좀 아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그렇죠 워딩과 이 표현의 톤의 매너 같은 게 있는 건데 갈수록 정치가 그렇게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트럼프 현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민낯을 서슴치 않는 그러니까요. 막말을 서슴치 않는 이런 게 지금 사람들한테 먹히나 봐요. 흔치한 눈을 넘어서 막말과 민낯을 해야 오히려 더 나한테 뭔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정치학자 입장에서 정치학자 출신으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개탄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라 하더라도 이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 한국 정치만큼은 정말 타협하고 공존하고 존중하는 정치가 돼야지 거의 상대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심과 이것만 계속 재생산하고 동원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너무 재미있게 말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쨌든 이런 서부 리스크 현실은 확 됐는데 말씀하신 현 정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나 여당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계속 어쨌든 명태균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여사 리스크도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신 점 저는 그래서 저도 어제 한동훈 대표가 1심 유죄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페북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난 기자 중에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에 검수 원복을 해서 유진교사 그건 제가 따라서 소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아니다.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고 물론 이재명 같은 그런 범죄 혐의자나 형사 피고인이 단죄를 받는 건 우리가 정말 정당한 판결이라고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를 성찰할 때다. 우리를 성찰해야 된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저렇게 무도한 범죄 혐의자 결국은 1심 2심 대법 판결되면 범죄인이 아닙니까. 범죄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남아있고 더 큰 사건 남아있으면 징역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대북 불법 송금이 형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거의 반국가 사범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런 무도한 범죄로 나중에 최종 확정된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 떵떵거리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 해서 긴급이 또 떨어지고 총선에 대승을 거두게 한 이유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처한 겁니다. 우리가 그 빌미를 준 거고 우리가 그런 범죄 혐의자 범죄인 이재명이 설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양부를 준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게 이재명이 아웃돼도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제2, 제3의 이재명이 또 설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 제2, 제3의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도 안 달고 있잖아요. 없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또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희인항낙대 갈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 전환하고 인척세신 약속이 있으면 제대로 감동을 주는 인척세신 하고 영부인, 배우자 정말 공개활동 하지 말고 정말 친윤들 일부 간신행태들 이제는 척결하고 당이 먼저 바뀌고 대통령부터 바뀌어서 저들한테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연말에 우리 당에 필요한 거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결 때문에 일단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됐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죠. female extensively 신 iy